모이코같이 생겼어 구독해주세요 캣 인 제펜 모이코같이 생겼어 어? 틀링그림.. 아 뭐냐뭐냐.. 찾는건가보네? 어디있지? 스시! 스시를 찾아야합니다 김밥 김밥을 찾아야되는데 여기있나? 여기 하나있어 어 여기도 하나있다 아니! 여기에? 6개 수건도 한번 봐보고 없네요 어 여기있었다 물을 틀면 김밥이 떠다니지 않을까? 이게 뭐야 뭐지 이거? 뭐지? 잠깐만 뭔가.. 어 여기 볼록한거 어? 머리? 인형 머리가 있네 여기도 김밥있고 여긴 없고 어 여기있다 벌써 9개나 찾았어 열쇠가 필요하다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 어? 열쇠? 완전 퍼즐형이네 진짜로 아하? 잠깐만 이걸 기억해둬야될거 같은데요 왠오 왠왠오오 왠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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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거다 왠오 왠왠오 왠오 왠오 그리고 또 하나 봐야될거 같은게 있을거 같은데 3 5 1 2 4 6 3 5 1 2 4 4 일단 더 뒤져보죠 여기 뭐가있나? 여기 없고 열쇠 끼우는 곳이 있었는데 이거 아냐 여기다 따다다 따다 아? 이게 뭐지? 눈을 감고 뜨고 감았어 파 파노핑? 이거 바꿔야되나? 이거 뭐야? 아아아아아아 눈을 뜨게 이거고 이건 감는거 감는거 그리고 이건 뜯 위로 올라가는거 오 치즈있고 김밥있고 인형머리를 또 얻었어요 뭔가 이거 뭐지 저거 여기다가 치즈 올려놓으면 애가 먹으면서 김밥을 갖다주네 좋아 일단 이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 지금 두개정도 있는데 어... 어딨지 부족해 하나 더 필요해 그쵸? 하나 더 필요해 아닌가? 이거 다섯개 모아야될수도 있어 어... 이거 뭐가 이idence 뭐지? 칭 둘곳이 있나? 여기다 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옷 찾았어 자 이거 뭐예요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어? 아니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야 고양이 위치? 어? 오케이 오케이 빨 초 파 빨 초 파 오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나 이거 갖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갖고 가요? 가위? 가위는 아닐 것 같고 니퍼? 뭐가 필요하지?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뭔가 똥구멍이 달린 것 같이 아 뭐야 이거? 이 열쇠가 이 열쇠가 저 열쇠네 여기 열쇠 아 아 아 그래요 이거 다섯 개 다 모으는 거네 주사위 수만큼? 아 그럴 수도 3 5 1 2 4 6 2 3 1 2 3 4 5 1 3 5 1 2 1 아 아니야 1 2 3 4 5 6 됐다 머리 나왔다 드디어 얻었다 이제 저게 순서였군요 머리를 하나 달아주고 자 하아 옷이 뒤에 오 뭐야 아 아 밀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? 어? 오케이 머리를 끼우고요 그 다음에 오 정 뒤 정 왼 오 오 정 뒤 정 왼 어? 왜 정구가 나오지? 어디다가 꽂으라는 거야 정구 정구 정구? 여기? 아앧 바로 다뜬 닉롱 좋아 아 니프 나왔다 열쇠 여길 풀면 열려나 스시 브라보 뭐야 저거 코였어 입이 아니라 스시를 먹고 싶어했던 고양이의 소원을 성취했다 난 저게 입인줄 알았는데 코였다 뭐야 저 접시로 맞았단건가 공 redesnia 코노 1 1 2 2 2 2 3 5 5 10 11 감사합니다.